자, 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계속 문장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뭘 이야기해 볼지 볼까요? 문장 줄 세우기 너머 3.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간식 친구들 기억나죠? 선생님이 간식을 먹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문장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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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 보면 순서와 형식이 영어 문장에도 존재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눈 걸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문장은 그래서 총 몇 형식이 있다? 5형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공부했었고 오늘은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형식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 전에 문장의 필수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동사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고 그 주어와 동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나뉜다고 했었죠. 1형식은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됐지만 2형식, 3형식, 4형식 갈수록 보어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목적어도 있어야 됐었잖아요. 5형식은 그럼 어떤 문장의 형태냐?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3형식이나 4형식처럼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존재하고 여기에 우리 2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2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주어를 보조해주는 보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세민한 거야. 어? 나도 좀 도와주지. 왜 맨날 주어만 도와줘. 싫어. 나도 도와줘. 라고 해서 나타난 게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는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호라고 말이 써 있기도 하지만 이 보호는 뭐를 도와준다? 목적어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적어를 좀 더 설명해주고 목적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게 목적격 보호예요. 어? 그러면 보호가 총 두 종류가 있잖아요. 주어를 도와주는 아이는 당연히 주격 보호. 그리고 목적어를 도와주는 아이는 당연히 목적어에 대한 보호니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서 보호라는 건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보충해준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주어나 목적어는 같은 아이들이 사용됐어요. 명사, 대명사, 명사에 해당하는 구나, 절,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까지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모두 주어나 목적어에 사용이 됐는데 이 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보호 얘기할 때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했었죠. 보호는 뭐가? 형용사. 형용사는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큰 틀을 생각해 보면 아, 보호는 명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모든 억구와 그리고 형용사가 가능하구나. 그런데 주격 보호면 주격 보호에도 형용사가 되는 거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격 보호에도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호는 형용사가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는 이런 아이들이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주냐면 어떤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다가 문장으로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예문을 보면 the boy, 주어죠. 그 소년은 made, 동사예요. 만들었어요. 누구를?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을. 목적어네요. 을를루 해석되는 건 목적어라고 했었죠. 그 소년은 그의 부모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물딱 조물딱 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happy,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happy한 거는 그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이 부모님을 해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해피한 건데 그 전체 상황을 그 소년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호가 추가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쓰였네요. 다 여기. 그래서 그의 부모님을 해피 만들었어요. 해피하게. 그래서 얘네 둘은 이렇게 같은 게 성립이 돼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소년은 그의 부모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동사, 주어, 목적어, 목적 보호 외에 기쁜 사람은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 5형식은 그러면 아, 모든 문장 성분이 다 총출동하는 아이구나. 로 기억할 수 있겠죠. 보호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주어, 동사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소년은 만든 거고 부모님들이 기쁜 거야. 정리했죠. 다음 예문 보면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call, 주어, 동사, call, 불러요. me, 나를. 어떻게 불러요? sweetie. 내가 sweetie죠. 부모님이 sweetie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sweetie라고 부르는 거니까. sweetie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영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만 영어를, 영어권 국가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아가야 이렇게 부를 때 sweetie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my parents call me sweetie. 우리 부모님은 나를 sweetie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내가 sweetie예요. 부모님은 sweetie가 아니죠. 그쵸? I found, 나는 found, 찾았어. 뭘 찾았어요? 뭐를 찾았어요? the test, 그 시험을 찾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찾았어요? difficult. 오, 선생님 이거 해석 이상해요. 나는 found 하면 찾았다지만 달리 말하면 알아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 시험이,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니까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호, 그리고 형용사가 쓰였고요. 여기는 sweetie, 아가야 라는 말이니까 명사가 목적 보호로 쓰인 거네요. 자, 우리 오형식 문자 계속 보고 있어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같은 관계죠. 제인, 제인은 want, 원해요. 제인은 원해. 뭐를? 나를 원해. 제인이 나를 원한대요. to change the music. 음악을 바꾸기를. 근데 음악은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꾸는 거죠. 제인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제인이 나한테 음악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거니까 제인은 원한다. 나를, 내가 뭘 하기를, 음악을 바꾸기를. 이래서 여기는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로 쓰인 경우에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요. 오형식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보다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더 유심히 보면 돼요. 자, 생각해 보아요. 오우, scary. 여기 배경은 할로윈이고 이 친구는 I'm your father.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봅시다. We painted our classroom yellow. 자,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일까요? 오우, 이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는 주어 painted 칠했어요. 페인트 칠을 했어요. 모를 Our classroom 우리의 교실을 을르 해석됐으니 뭐? 목적어죠. 모로? yellow 노란색으로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이에요? 아니네. 뭐가 노란색이에요? Our classroom이 노란색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아, 목적 보호가 되겠구나. 오, 이거 방금 했던 거예요. 몇 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his wish 그의 소망은 주어죠. is 이다 뭐가 되는 거?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이 그의 희망이다. 그의 희망이 뭐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투부정사가 쓰였지만 그래서 얘가 주어와 얘가 같으니까 얘는 그러면 주격보호 어? 그럼 주어랑 동사랑 주격보호에 있던 문장 형식은 몇 형식? 이 형식.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형식 문장인 거예요. 또 볼게요. a lion 사자는 사자 한 마리는 이다 주어고 이다 동사 chasing a deer 어? 선생님 얘 이상한데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얘가 여기까지가 다 동사네요. 오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설명했었는데 동사가 과거형이든 진행형이든 다른 시제의 형태든 동사는 그걸 모두 다 동사로 보면 돼요. 그러면 a lion 주어 그쵸? 사자는 is chasing 뭔가를 쫓고 있어요. 뭐를 쫓고 있어요? a deer 사슴을 쫓고 있어요. 그러면 사슴을 해석됐으니까 얘는 목적어 그럼 얘는 총 몇 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이네요.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었죠? 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쵸? 우리가 맨날 동사 하나만 쓰인 것만 봤어서 아 이게 아 동사는 시제는 같이 묶으면 그걸 다 동사로 보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산타클로스 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쵸?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gave 주어고 동사 주었어요. me 나에게 a bike 자전거를 어? 선생님 이거 감이 와요. last year 작년에 자 작년에는 뭐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문장 성분과 상관이 없죠. 그러면 산타클로스 gave me a bike 하면은 나에게 산타클로스가 나에게 준 거고 산타클로스가 바이크를 준 거잖아요. 둘 다 주는 행위에 대한 어 목적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목적어 두 개였던 문장 형식 뭐였어요? 그렇죠. 사형식. 그래서 이거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이거는 직전 목적어 직전 목적어인 바이크는 을를로 해석된다고 했었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 애기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나에게 그러니까 작년에 나에게 자전거를 주었다 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몇 형식 문장? 사형식 문장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문장이죠. last one the lady 그 lady는 그 숙녀는 leaves 살아요.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살아요. 그러면 얘 주어고 얘 동사인데 얘는 뭐예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 다 부사구라고 했었고 을룰루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the lady가 across the street 도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아, 일형식 문장이구나. 오, L 같다. 자, 일형식 문장. 그쵸? 그래서 그 숙녀는 길 건너편에 산다 라는 일형식 문장인 거예요. 아, 이렇게 어, 얘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우리 문장 형식에 대한 모든 강의예요. 그런데 어, 우리 친구들 라이팅하는 거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제 가끔 보면 아, 문장을 쓰는 기본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quickly, 빨리 설명해 줄게요. 자, 문장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잊지 말자 문장의 시작은 언제나 뭐 대문자 영어는 영어 문장은 문장을 시작할 때 항상 대문자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 capital letter로 쓰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야 아, 이게 문장이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구나 를 형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we 대문자로 썼죠. we painted our classroom yellow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죠. 우리 사용했던 예문이에요. 그래서 we painted our classroom yellow 할 때 이렇게 항상 주어를 대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장 시작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냥 막 소문자로 쓰거든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부호 커마 full stop question mark exclamation mark 이렇게 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해요. 그래야 문장이 끝났구나. 이래서 다음 문장이 시작하는구나 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I want something sweet to eat. 나는 something sweet to eat. 이거 우리 투부정사 할 때 했었는데 그쵸? 이거 띵으로 끝나고 여기 형용사 투부정사 수식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 평서문이고 부정문이나 평서문은 다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죠. 그쵸? Do you want some chocolate? 할 때 Do you want some chocolate? 질문이니까 question mark 물음표를 사용해야 되고요. How sweet it is. 아 정말 너 달고 맛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거는 감탄문이니까 exclamation mark 느낌표 땅땅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부호를 잘 사용해야 아 나 뭔가 단게 먹고 싶은데 어 그랬더니 너 초콜릿 먹을래? 먹어보고 아 진짜 맛있다 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부호도 잘 사용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마침표 찍는 걸 잊어서 이게 문장의 끝인지 아니면은 문장의 끝도 안 내고 대문자로 시작도 안 하면 그건 계속 연결되는 문장인데 보니까 막 의미가 안 맞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자 다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의심해야 돼요. 아 고유명사인가 라고 우리가 우리가 선생님 믿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영어 책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책 읽다가 어 선생님 이거 뭔가 대문자로 쓰여 있고 막 더도 붙어 있고 막 이러면은 그게 뭔지 모르겠죠. 사전 찾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그게 만약에 첫 글자가 대문자라면 고유명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유명사라 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름, 장소, 나라이름 이런 것들이잖아요. I'm going to 제이콥's birthday party tomorrow. 나는 제이콥의 생일 파티에 생파에 내일 갈 거야 라는 데 제이콥 할 때 제이콥은 사람 이름이니까 당연히 고유명사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My uncle lives near Han River Han River 하면은 그쵸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가로지르는 위대한 강이죠. 한강이죠. 한강 그래서 Han River 하면 이거는 지명이고 한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고유명사예요. 그러니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우리 삼촌은 한강 옆에 산대요. 좋겠다. 그쵸? The biggest city 가장 큰 도시는 is in Korea Korea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으니 나라 이름 고유명사고요. 대문자로 시작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서울 서울 역시 지명이죠. 하나밖에 없고 전세계에 다른 서울이 있나요? 없잖아요. 서울1 서울2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 할 때 이 S는 대문자 그러니 지명의 고유명사죠.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대문자 쓰여 문장시장은 또 아닌데 왜 대문자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닐까? 라고 의심을 먼저 해보세요. 다음 주의할 사항은 주어와 동사의 격과 수 일치예요. 격과 수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예문을 볼까요? I wear 나는 입어요. White socks 신어요. White socks 하얀 양말을 everyday 나는 흰 양말을 매일매일 신는다 라는 얘기인데 I wear 주어가 I고 1인칭 이죠. 여기서 격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인칭 대명사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She wears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우리 동사의 변화가 일어났죠. 옹치키 옹치키 이렇게 어떻게 S나 ES를 붙인다 라고 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는 3인칭 단수 주어를 특히 주의해야 해요. 동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지 시제일 때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흰 양말을 매일 신고 그녀는 Pink socks 아 분홍색 양말을 매일 신는데요. She and I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그녀와 나는 이죠. 여기에 S 사라졌어요. 왜? S 붙이는 경우는 3인칭 단수 하나에만 해당되는 주어의 주어를 말하는 거니까 Suck Everyday 그녀와 나는 양말을 싹 쓰죠. Everyday 매일 신는다 가 되는 거죠. 나는 나는 흰 양말 그녀는 핑크색 양말 우리는 양말을 신어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격과 수의 일치라는 얘기는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 3인칭인지 그리고 한 명인지 하나인지 혹은 여러 개 복수를 의미하는지를 살피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 라이팅 실력이 갑자기 확 점프될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주의사항은 따라 시제일치예요. 시제일치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은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 라이팅한 페이퍼를 가끔 받아보면 과거 어제의 일인데도 현재로 쓰여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우리 친구들이 참 현재를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서 과거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동사의 과거형을 꼼꼼히 알면 이렇게 과거의 이름 과거에서 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I ate 시리얼 에이스는 이세 과거죠. 나는 시리얼을 먹었어 for breakfast yesterday 어제 나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었어 어제니까 당연히 에이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eat이 쉽고 더 친숙하니까 I eat breakfast for I eat cereal for breakfast yesterday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yesterday 라고 시간을 지정해놨는데 시제는 현재로 쓰면 이건 틀린 문장이잖아요. 다음 my brother 내 남동생은 eat 먹어요. 토스트 토스트를 for breakfast 아침으로 토스트를 먹어요. 언제 everyday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 쓰죠. 그래서 my brother 3인칭이니 여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S를 붙였고요. 어제 나는 cereal 먹었고 내 남동생은 매일매일 토스트를 먹는 거예요. I'm going to eat 자 be going to will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미래시제 그쵸. 나는 먹을 거야 eggs 계란을 계란 요리를 먹을 거야 for breakfast tomorrow 내일 나는 계란 요리를 아침으로 먹을 거야 미래일이니까 이렇게 미래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제일치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로 진행은 진행으로 현재는 현재로 미래는 미래로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도 언어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It was sunny last weekend. 지난주에는 It was sunny. 화창했어요. 날씨가 화창했었어요. 그렇죠. It is cloudy now. 지금은 cloudy. 구름이 잔뜩 흐린 날씨예요. It will rain next week. 그리고 next week. 다음 주에는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시간과 관련된 것들은 시제를 맞춰서 써야 돼요. 다음 따라 드디어 두두두 마지막이에요. 좀만 더 힘낼까? 잘 활용하기 이거 참 어렵죠.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요. 형태만 봐도 이게 하나인지 두 개를 말하는 건지를 형태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우리한테 이런 걸 사용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자 she is a history teacher 그녀는 이다 a history teacher 역사 선생님인데 그녀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야 하고요. she is an awesome teacher 그녀는 an awesome teacher 자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어가 아니라 언 이 왔고요. 그녀는 훌륭한 선생님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멋진 선생님이야 이런 얘기죠. she is the history teacher 그리고 여기에 그녀와 여기에 그녀가 우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요. 이렇게 어 언 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히스토리 티처가 그 선생님이다 가 된 거죠. she is the history teacher 그렇죠? 그렇게 되면 she is an awesome teacher 이고 그녀는 히스토리 티처인데 얘네가 이렇게 되고 선생님의 정체가 따라 밝혀지는 거죠. 앞에 두 문장이 이 선생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the 사용할 때는 앞에서 언급됐던 거를 다시 언급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도 쓰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하는 거예요. 어 안 너는 사용을 유의해서 문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긴 여정의 G쇼를 달려왔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우리 헤일리 선생님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G쇼는 다음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